그래서 그 환자와 의학 분야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첫째는 조기 진단을 할 때에도 AI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어떤 결과, 그거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 질병의 어떤 치료가 딱 적절한지에 대한 트리트먼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했을 때 그 치료 방침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의료가 관리를 할 때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처방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AI가 일종의 챗봇이라든지 에이전트 형식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약이 처방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행동 같은 걸 바꿔줌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 효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약물 치료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데에도 AI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치료라든지 또는 진단을 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AI가 항상 실수 감지 모드를 딱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줄여줄 수 있죠 특히 이런 것들은 응급실이라든지 또는 인간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러면 진짜 커뮤니케이션 에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알람을 띄워준다든지 좀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든든한 저력자가 있다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실수를 줄여주는데 AI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하고 보험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든지 또는 이게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AI가 환자 입장에서 그런 걸 또 프로텍션 하는 모드로 개발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환자의 안전이라든지 비용을 절감해 주는 데에서도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추론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딱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항상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사람으로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중환자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유는 고가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 쓰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항상 옆에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력자가 된다면 이게 또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역할이 있다고 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할 때마다 앞으로 아웃컴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옵션을 볼 때에도 의사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서 이거는 이렇고 저번 저번 저번에 내리고서 좀 의사결정을 하기가 좋잖아요 전반적으로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걸 이제 각론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퓸레이션 헬스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파퓸레이션 헬스는 다른 말로 보건학 분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퍼블릭 헬스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AI의 역할이겠죠 첫 번째로는 특히 약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트리트먼트 같은 것들이 잘 괜찮은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평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벗어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패턴 인식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특히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게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AI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이런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모델만 있으면 정책에 대한 어떤 추천을 하는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데에도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아는 것도 꽤 많아질 수 있거든요 단순 지식 같은 걸 물어보거나 그런 걸 답하는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나 또는 의료진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잘 답도 안 해주고 이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한 리소스가 있는데 물론 이걸 다 의사들이 다 해주고 의료진들이 다 차근차근 해주면 좋겠지만 항상 이게 전문가들은 시간을 쓰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꽤 정형화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요구에 맞춰서 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도 큰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24시간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 전문가 만날 수 있다 그거랑 비슷한 건데 예약해서 만나고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AI가 적절하게 의사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담해 줄 수 있고 얘기해 줄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좋죠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질병 자체를 알아내는 거 이 질병 패턴이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번진다고 했을 때 이 패턴은 뭘까?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확산 속도라든지 치명 이런 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특징을 이제 AI가 잡아내고 분류하고 그런 거에 어떤 힌트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일 수가 있어서 연구 분야, 파플리에이션 헬스의 연구 분야에서도 앞으로 가치가 많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리서치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니퀄레이티가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접근 가능한데 또는 지역별, 인종별 굉장히 많은 어떤 불평등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되게 잘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아주 작았던 것도 아주 큰 환자 대상군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조그만 힌트가 있는 것들은 사실을 놓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숫자가 많으면 잘 찾아내가지고 이것 좀 이상합니다 라고 이것 좀 이상합니다 하고 적당한 수준의 어떤 정보를 뽑아내서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아이션 헬스에서도 쓸모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크홀더 기반으로 해서 AI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약산업에서도 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특히나 제약산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처음 나와서 기초 연구를 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1상, 2상, 3상을 한 다음에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사상도 하죠 사상에서 이미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리서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약물 리포지셔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어떤 곳에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전반적인 부분에 AI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에서 베이직 리서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나오는 대로 모조리 다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베이직 리서치의 아이템을 후보로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 줄 수가 있고 베이직 리서치를 할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베이직 리서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벤치에서 뭐 이렇게 그 시험관이라든지 또는 뭐 플레이트 같은 데에서 하는 그런 리서치가 있을 수가 있고 동물 실험도 소동물, 대동물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줄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 줄고 기간도 엄청 줄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직 리서치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임상 시험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최근에 이제 강화학습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임상 시험도 사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다 적은 숫자의 임상 시험만을 가지고서 유효한 통계적 어떤 수치가 나온다면 보다 빠르게 신약이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실험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인공지능을 쓰는 연구들을 요즘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제약회사 입장에서 돈을 크게 세이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규제 기관에서 이제 그 레귤레이션 어프로브를 할 때에도 다양한 방식의 AI 기술을 접목을 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환자들한테 배포되고 나서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연결 지을 때도 역시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약물의 어떤 후보를 처음으로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약물의 화학식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산업도 AI 분야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산업 영역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